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로즈우드 넥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피니쉬 자체가 잉칸 실버 스파클 실버 피니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로즈우드 지판에 22플렉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. 메이플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이 친구가 되어있죠. 픽업 자체가 써, 존스, 엠엘 싱글 픽업, 세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 그런 기타입니다. 그 사운드 자체가 일반 스탠다드랑 틀리게 써 클래식 톤처럼 굉장히 아주 쫀득쫀득하고 사운드 굉장히 잘 빠지는 그런 기타입니다.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엔카 실버 모델이었습니다.